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등 임대인과 인차인의 합의하에 재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인차인이 보증금 및 월타임, 임대기간 등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최초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해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의 연수와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갱신되는 임대차의 보증금 및 월타임은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 간의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을 연장할 때뿐만 아니라 갱신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갱신 계약 만료 전 태거시 중계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계약 만기 3달 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갱신 계약이 만료되기 전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나갈 수 없고 중계수수료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 인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3개월이 지난 2022년 8월이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듯 인차 보증금을 돌려받고 태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차후 신규 계약분의 중계보수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갱신 당시 계약서에 만기 전에 태거하는 경우 중계보수를 인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면 특약에 따라 인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명기 역시 보증금만 증액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있어 인차인에게도 중계비용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